오늘 주로 처음 시작은 이제 에세이 스타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다들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여러분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부정선거 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선거는 새롭지 않고 지난 10여 년 정도 이전 2014년부터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시도됐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보다도 부풀려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발표하고 그 차이에 생긴 유력 및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더해 주고 그 이후에 그만큼을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그런 방법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난 것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증거물도 확보가 됐지만 선거 데이터상의 여러분들 또 증거들 선거인수보다 더 많은 투표자 수가 나온 증거들이나 또 제야 전문가의 결정적인 그런 점검으로 해당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든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이걸 이제 조작한 것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전국적인 차원에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에는 7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7대0이라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실제로 조작 이전 상태를 다 복구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은기 표 더하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의석수 4개를 대전광역시에서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인데 다 밝혀진 것이고 그게 이제 밝혀지기 이전에는 또 10년간 꼭 같은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증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명확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건을 두고 이제 이 나라의 지금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선거 부정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그냥 뭉개고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수뇌부도 지금 다 뭉개고 언론들도 다 여러분들 그것을 뭉개는 쪽으로 가고 식자층들도 어제 복걸 선생 여러분 인터뷰에 오는 게 하도 기가 차 가지고 그렇게 다 뭉개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선거 부정이 그냥 체질화된 나라에서 진짜 살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야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조금 덩안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10년째 12번 정도의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선거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다 덮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들이 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힘들겠습니까. 귀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진님처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라는 그냥 계속 가겠습니까. 10년째 이런 부정선거를 12번 이상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그걸 뭉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선거 부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50명 이상이 물을 마셨는데 다 내내 세세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참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다들 자식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방치한 채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러운 부분에 이거 뭐 일어난 사건은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고 또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권력을 훔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성을 저지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인들이 다 합세해 가지고 일어난 일을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다 언론 지금 논조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합니까.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이 문제를 참 이렇게 다들 그냥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처럼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